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웃도어 활동이나 캠핑 시 꼭 필요한 캠핑 웨건의 탑5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물건을 효과적으로 옮기며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5위는 벤프윅스 캠핑의 건 전용 가방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편리한 전용 가방과 함께 제공되어 보관이 간편합니다 4위는 시크레토 프리미엄 오픈형 웨건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여러가지 물품을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3위는 로지 다용도 폴딩 웨건 캠핑카트 보관용 가방 세트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폴딩 기능으로 이동과 보관이 간편합니다 2위는 아웃도어 포레스트 캠핑 폴딩 웨건 캠핑카트 보관용 가방 세트입니다 강력한 휠과 안정적인 구조로 많은 짐을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1위는 코멧 아웃도어 캠핑 폴딩카트 수납 가방 세트입니다 넓은 수납 공간과 함께 제공되는 수납 가방으로 다양한 물건을 편리하게 옮기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캠핑 웨건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웃도어 활동 시 편리하게 물건을 옮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